안녕하세요 박여사 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가끔 불리는 소문에 한 번씩 안치가 많이 잡힌다고는 하는데 오늘쌍 저희가 나올 때는 없어요 이게 매일 나오면 잡힐 확률이 있는데 매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저렇게 팔 기부수 하고 지금 치료 중이구요 에 그래서 그냥 저렇게 수다만 떨고 계십니다 뒤에서 훈수 하시면서 오늘 지금 무늬 내 채비도 내려놓고 무늬 채비 내려놓고 작은 한치 달아서 물고기 잡으려고 내려놨구요 청경이 잡으려고 내려놨고 잡히는 건 하나도 없네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잡히는 건 뭐 돌도 새끼돌도 자리도 그리고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것만 잡힐 이런 건 이런 사이즈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부님 집에 갑시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. 이럴 땐 빠른 포기. 빠른 철수. 안통에서의 꽝. 그리고 오늘 한마리. 괜찮아요. 다음에 와서 또 잡죠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